랄프 뭐있더라? 로버트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센거 같던데? 꼬마야 깜짝이야 소리 좀 크죠? 조금만 줄일까? 어 그래도 근본이네요 WASD로 기본 맞춰져 있네? 일단 오랜만에 한번 움직여 보자 아 바뀌었구나? 그 튜토리얼 콤보 써보는 데가 어디? 이거 하면은 웬만한거 다 가능? 와 야시로로 짤짤이 콤보를 끝나는 생각을 안해보니까 타이밍이 어려운데? 유튜브를 켜야되나? 이걸로 연습하니까 유튜브를 켜야되나? 이걸로 연습하니까 내가 봤던 포스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신나 쎘는데? 뭐지? 아 강발! 아 강발이구나 그니까 태비가 존나 쎄다고 하는데 저 또 너무 센 캐릭은 별로 하기가 싫어요 왜 안나 봐? 아 강발! 아 강발! 아 강발! 아 강발! 아 강발! 야 너무너무 시X야 둘인데? 이거 까지 안맞는다고? 이거 안맞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잠깐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앙헬 하면 안되겠다 너무 무이유 같다 음? 대약한데? 뭔가 그래도 나와있는건 트로를 한 번 다 써보고 싶다 이러면 기 몇개 쓴거지? 4개쓰는거야 4개쓰고 절명? 보통 쎈애들은 3개쓰고 죽이던데? 와 나 점비가 이런 애 처음 봤다 점비가 그냥 좌, 좌, 좌석으로 해가지고 아 뭐하냐고! 커맨드 좀 보고 쓰라고 아 얘는 근데 별로 크긴 한데 별로 크기 안난다 아 이거 타이밍마피 진짜로 아 이거 타이밍마피 진짜로 아 코코 코맨드 짱맞춥기가 너무 어려운데 보통 그래도 기 4개쓰는 다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콤보나 한 번 보자 콤보나 한 번 보자 여기서 휙템 된다고? 타이밍마피 진짜로 남자친구 잘取자 써있는 아기 gather 근데 헷갈려 잡기에서 잡기이어야지 약속 약속 나온다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홍보들로는 실전에서 못쓸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해야겠다 유튜브 보고 하는게 맞겠다 이건 어? 이거 시비 노벌이 타면 무조건 날라가요? 아니 영상보다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다음에 어 어렵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연습 좀 해서 해야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컴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컴보를 못쓰겠다 아니 내가 궁금한게 이거 다음에 이게 모을 시간이 돼요? 이게? 이게 모을 시간이 됨? 아니 안마 선임력이 있어도 모을 시간이 없는데 모으기가 나간다고? 이거 다음에 여기서 이게 나간다고요? 원래 되는거임? 아 내가 너무 옛날 킹오브에 지금 갇혀 사나? 내가 하던 킹오브에선 저런 모으기가 절대 안됐는데 아 그래요? 모으기 모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짠 나이스 가자 도망가 도망가는 택시 도망가 모으기 도망가 승관 온 로보 이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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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on 도망가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회의부를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의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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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아암 아야 아아 아 괜찮아요 맞아줄만합니다 별로 안아프죠 이거?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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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